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고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데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게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침해 곧 죽은 이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되어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권은 권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권위의 근원인 하나님의 권위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본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구주권을 어떻게 존중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처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불레색과의 전쟁을 벌인 사건과 또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인 사건이 같은 시간에 벌어졌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와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째 되는 날 다시 말해 사울이 전쟁을 했던 이스률의 평을 해서 시글락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묻어있어 전형적인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슬픈 전령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과 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아는지 더 자세히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출신의 청년은 6절에 내가 우연히 올라가 보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아말렉 출신의 청년은 자신에게는 이익을 위해 사울의 죽음을 허위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를 죽였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칼 위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거짓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를 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들었을 때 그는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던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 후 아말레 청령에게 다윗은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고 두려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말레 청년은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 변명해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아말레 청년은 그가 하지도 않았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기에 거짓말한 결과에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의 소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살았고 또 믿음의 유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의 품고 또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의 이익보다 주님의 주권을 더욱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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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